머리카락을 지켜줘! 짜잔! 헤어 디자이너 자격증! 머리 감겨주기 자격증! 두피 마사지 자격증! 에? 그건 또 뭐야? 내일 있을 헤어 디자이너 선발대회에 나가려고 딴지롱! 헤어 디자이너 선발대회? 그런데 엄마 내일이면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맥 연습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당신이랑 탄이가 내 실습 대상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에? 우리가? 우리가요? 안돼! 안돼! 에휴 참나 누구 머리를 망치려고 창피 당황이들 있나? 응? 응? 어? 고장종 순경 무슨 일이야? 가면남 일당이 나타나서 쫓아가는 중입니다 가면남이라고? 어서 취격해! 가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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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종 순경이 운전하는데 고장도 안 나고 잘 달린다 했다! 어? 어? 걸렸습니다! 차경이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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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으악! провwnyール 그러면 우리 님은 공이다! 피해! 구우미란히 . 난 티고벼르다. 피케이스otes 파이팅! 도벽아! 도전 버킷! 어딜 그만 그리고! 파워풍 발사! 오예! 잡았다! 소개할게! 어떤 머리카락이든지 멋지게 잘라주는 헤어 디자이너 로봇 헤어고야! 헤어고! 언니한테 실력 좀 보여줄래? 어머머! 좋아도 너무 좋다! 근데 엠라인! 이제 악당 생활 그만두고 머리 깎으면서 착실하게 살려고? 언니! 착실한 삶이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사실은 내일 헤어 디자이너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려고! 1등하면 1년치 최고급 샴푸와 머리카락 보호제에 유럽여행까지 시켜준대! 진짜로? 엠라인! 너 우승할 자신 있지? 두말하면 입 아프지! 아웅! 죄송합니다 차경이님! 하마터면 저 때문에! 괜찮아! 누구나 초보 따는 그런 법이야! 힘내라고! 오빠! 아! 여긴 제 동생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차경이님! 어머! 차상경이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빠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신다면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하! 경찰청 최고 형사로서! 신입 경찰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뭐! 하하하! 그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저녁 대접할게요! 저녁 대접이요? 아빠! 저도요! 엄마 때문에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나서요! 아! 그렇지! 혹시 제 아들이랑 같이 가도 될까요? 그럼요! 대환영입니다! 어? 어? 이거 고장 났나? 아휴! 또 시작이다! 어휴! 어서 들어오세요! 어휴! 나 참! 왜 내가 하면 안 되지? 으흠! 아휴! 집안도 고장 난 거 투성이네! 저거! 으흑! 제가 헤어 디자이너 지망생이라 연습중인데! 아무래도 재능이 없는 거 같아서 그만둘 것 고민중이에요! 아.. 그럴만도 하네... 그래서 내일 헤어 디자이너 대회에 나가서 떨어지면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요 누나도 그 대회에 나가신다고요? 잠깐만요 에이 가윗날이 완전히 엉망이잖아 아 이 헤어커터도 마찬가지고 이상하다 제가 매일 아침 가윗날 갈아주고 헤어커터도 기름칠 해주는데 아이고 고장종 순경에 손을 대니까 다 엉망이지 미용기구가 이 모양인데 실력이 제대로 나오겠어 어 그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짜잔 가윗이랑 헤어커터 수리해왔어요 아 니가 어떻게 자세한 건 비밀 사실은 뭐든지 고쳐주는 프로넥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우와 굉장해요 우와 굉장해요 다웻날 소리가 예술인데요 우와 멋지다 제가 미용은 잘 모르지만 이정도 실력이면 우승할 것도 같은데요 단 고순경은 절대로 가위랑 기구에 손대지마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헤어디자이너 선발대회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심사는 국내 최고의 헤어디자이너 모발란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헤어디자이너 모발란 원장입니다 이번 대회의 심사는 남들과 다른 독특함 그리고 빠른 손놀림과 기술을 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은 머리카락을 잘라주세요 드디어 나 첨단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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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고 작동 아우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제게 힘을 주세요 이번 참가자 고민 중 디자이너 엄청난 기술을 보여줍니다 우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집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어 그러게요 다 제 탓입니다 이런 수가 이러다 헤어고가 지겠는걸 그럴 순 없지 헤어고 터보 아우 느려 느리다고 터보 빠르게 헤어고 도대체 뭐하는 거야 너때문에 망했잖아 동생아 헤어고체 왜 저러니 몰라 정지 정지 아우 안돼 오지마 오지마 머리카락 머리카락 하우 기다려요 자리 자 끝이에요 우리 컷 빨리 이리로 와줘! 엔스 포메이션! 자, 감옥은 됐어! 어머, 또 깡통로봇? 그래, 어차피 대회는 망쳤고! 전 1등 상품이라도 가져가야겠다! 커져라! 세저라! 광선총! 세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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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소신라! 여기서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아! 5명을 해! 2명을 해! 2명을 해! 루스! 요베어 짐 짐! 짐! 객슨! 파이팅! 그렇게 나온다면! 요베어 짐 파워! 객슨! 공중이 떠 있는 걸 생각 못했네! 그럼 띠고베어 짐! 나 좀 도와줘! 갑옷봄 발사! 무방무방 십자스 킥! 나다! 고배하자! 파워! 피킹스! 오늘도 실패! 꼭 1등을 하고 싶었는데! 고민 중 참가자! 아주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더군요! 딱 반했습니다! 저랑 같이 일을 해보실 생각 없나요? 제게 기회를 주시는군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지어! 로맨이! 잘 됐다! 그러게 말이야! 하긴, 저분에 비하면 내 실력은 세발에 피지! 헤어 디자인화는 포기하고 난 당신 머리나 깎아져야겠다! 뭘! 뭐라고?! 내 머리를? 하하하하